자 이번에는 37번째고 시언어의 연산자 부분이에요 그래서 얘도 36포인트랑 연결이 돼서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교재 구성을 위해서 쪼갰다 보시는게 좋겠어요 마찬가지로 시언어 코딩이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인 내용이고 좀 암기할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쉽게 얘기해서 자연어에 가까운 애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접근하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거에요 우선은 처음에 연산자 종류라고 하는게 나오는데 그리고 거기다가 연산자 우선순위가 나옵니다 이게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다 암기를 해야 되는데 우선 전공생들도 다 이걸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이게 뭐 궁금하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데이터 시트를 보고 확인을 하게 되죠 또 헷갈릴 수 밖에 없는게 기호가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얘네를 연산자 방식을 바꾸는 것으로 또 볼 수가 있고 또 연산자 우선순위와 결합법칙이나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전에는요 예전 사무자동화에서는 얘네 이 연산자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가 가끔 출제가 됐었어요 근데 출제가 안된지가 근한 7, 8년이 넘었거든요 그래도 한번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상식선에서 보시면 좋아요 우선은 연산자 1차식 있습니다 괄호죠 괄호 결합법칙을 이용을 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게 기본이죠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괄호나 중괄호 그 다음에 이렇게 화살표 이런 것들이 가장 우선은 우선순위가 높고요 단항 연산자라고 해서 더하기 있죠 여러분들이 더하기라고 하는 것이 플러스가 아니에요 플러스가 아닙니다 빼기도 아니고요 느낌표 이것도 다 아니에요 이거는 증가 감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표현이 좀 다르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스토리스크 엠퍼센트 연결 그 다음에 사이즈 오브 요런 애들이 있고 얘네가 1차식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단항 연산자가 높고 그 단항 연산자 안에서도 얘네는 더하기 빼기의 형태가 아니라 단항 연산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연산자 이렇게 하면 a 플러스 b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단항이라고 하는 건 그냥 하나인 거야 a 플러스 이렇게 a 마이너스 이런 식인 거죠 무슨 얘기 하시겠죠 모르겠죠 어떻게 알아 이걸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느낌표 얘네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더하기 빼기가 아니다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두 번째로 높다 그리고 얘는 결합법칙이 오른쪽에서 좌측으로 간다 이게 뭔지에 대한 건 뒤에 가서 보시게 될 거예요 이제 산술 연산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곱하기 나누기 이거는 나머지 계산할 때 계산해요 그래서 이 퍼센트라는 거 나머지 계산할 때 쓴다는 거 더하기 빼기 됐죠 자 쉬프트 연산자라고 하는 거는 얘네는 2진수 값을 혹은 10진수 값을 쉬프트하게 되면 이것도 뒤에 예제도 나오고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왼쪽으로 가면 곱하기 두 배가 되고요 한 비트씩 이동이 되면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나누기 2가 돼요 그 값이 그래서 이거는 2진수로 해가지고 우리 쉬프트로 연산을 해봐야 되는데 이건 정보처리에서도 자주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정보처리 내용이긴 한데 그래서 그 정도만 단순히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얘네가 이제 뒤에 오늘 배우게 되는 내용들의 계략이거든요 쭉 나오니까 좀 이따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얘는 뭐예요? 비교연산자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해서 관계연산자 그래서 A하고 B 이렇게 양쪽에 있을 때 뭐 A가 B미만이다 초과다 이하다 이상이다 너는 같다 같지 않다 요 같다 는을 두 번 쓴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비트연산자 M% 그 다음에 요거 바 그 다음에 요렇게 이 비트연산자라고 하는 것은 좀 이따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그냥 간단하게 보세요 그 다음에 M% 두 개 그 다음에 바 두 개 조건연산자 물음표하고 요렇게 할당연산자는 플러스는 마이너스는 곱하기는 나누기는 퍼센트는 그 다음에 Shift는 좌측 우측 Shift는 그 다음에 콤마 연산자 그래서 콤마가 제일 마지막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제 생각에는 시험이 어려워지면 얘가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걸 근데 외우라고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연산자의 특징이 있어요 우선은 증가 감소 연산자고 우리가 보통은 C 언어에서 뭐 베이직이나 쉬운 다른 언어들 같은 경우에는 얘네를 반복문을 써서 쓰거든요 근데 C 언어에서는 간단하게 A++ 이렇게 하게 되면 A라고 하는 변수가 만약에 초기값이 만약에 1이었다 그러면 이렇게 순서가 좀 바뀌었다 그지?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변수를 선언을 하고 into A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A라고 하는 변수가 정수형이다 그리고 얘의 초기값은 1이다 이렇게 선언을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변수라고 하는 그 변수 A라고 하는 변수를 할당을 하고 그 다음에 이 A라고 하는 변수에 초기값을 넣어줘야 돼요 1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A++ 이렇게 하게 되면 이 A라고 하는 애는 이게 뭐 별도의 조건이 또 한 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포문이나 이렇게 이용을 해가지고 반복문을 이용을 해서 얘가 이제 뭐 1부터 10까지 증가해라 그러면 다른 언어에서는 보통 이렇게 써요 그래서 A는 A++ 이렇게 표현하는데 얘는 C는 A++ 이렇게 하면 얘가 1, 2, 3, 4, 5, 6, 7, 8 플러스 1씩 증가하는 형태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게 되면 A-1하고 똑같은 형태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가장 기본적인 표현 방식이기 때문에 기억하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에 돼야지 뒤에 가서 우리가 코딩을 볼 수 있어요 자 포인터 조작 연산자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변수에서 포인터라고 하는 애를 쓰는 언어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C언어에서는 이 포인터를 쓰게 되는데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만약에 이 A라고 하는 변수가 있어요 근데 얘가 주격장치의 주소가 100번지에 A라고 하는 변수가 들어있는 거예요 기억장치에도 주소가 있을 테니까 그러면 이 포인터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 주소를 갖다 쓰는 겁니다 이 변수명을 우리가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A를 그냥 명령어에다가 이렇게 코딩에다 넣어버리면 A를 갖다 쓰는데 이 C언어에서는 이 포인터 바로 그 해당하는 변수의 위치를 갖다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굉장히 왜 이게 이게 이거 뭐가 좋으냐면 이렇게 하게 되면 기계어를 쓸 수가 있어요 변수가 아닌 바로 그 위치 그래서 얘는 포인터 C언어에서 가장 특징적인 게 포인터이기도 하고 이 C언어를 공부하다가 우리 전공생들 중에도 C언어를 많이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포인터 때문에 왜냐하면 그냥 변수만 갖다 딱 쓰면 되는데 이거 숫자를 갖다 하다 보니까 프로그래밍 코딩하기가 어려운 거야 근데 한번 이해하면 쉽긴 합니다만 좀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우선은 이 M%라고 하는 애는 변수 주소를 의미해요 그 다음에 이 에스터리스크를 얘는 변수의 내용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포인터를 쓸 때는 이 에스터리스크를 우리가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트 A는 3 이렇게 하게 되면 변수 A에 지금 3이 들어있는 거예요 A라고 하는 변수에 3이 들어있는 거예요 정수 자 그러면 여기다 인트하고 이 에스터리스크 PTR 이렇게 하게 되면 얘는 뭐예요 지금 포인터로 선언을 한 겁니다 이 PTR이라고 하는 포인터 변수에 포인터 변수라고 얘기해요 포인터 변수에 이 M%A 즉 얘가 지금 100번지에 있다 그러면 100번지를 여기 변수에다 넣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3을 그래서 이 변수 PTR 이 포인터 변수 PTR에는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지 그냥 들어 자 변수 A의 주소값이 저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에스터리스크 PTR은 변수 A 자체를 의미한다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이 주소값을 갖다가 여기에 있는 이 A라고 하는 얘를 갖다 쓰는 겁니다 아셨죠? 그냥 그렇게만 아시고 나중에 뒤에 가서 예제를 보면서 조금 더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사이즈 오브는 사이즈라는 게 뭐예요? 크기죠? 크기를 변환할 때 씁니다 그지? 그래서 얘네를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변수, 변수형 배열의 저장소 크기를 바이트 단위로 반환할 때 우리가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printf 이렇게 하게 되면 얘는 출력이에요 자 인트 자료형의 크기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요 우리가 이제 문자형으로 단순하게 어떤 연산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출력을 할 때 쓰게 돼요 그리고 사이즈 오브 인트 이렇게 하게 되면 인트형의 자료형의 크기를 바이트 단위로 우리 앞에서 인트 몇 바이트였어요? 4 바이트 그리고 이거는 이게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뭐였어요 이거? 십진수죠? 데시멀 그래서 십진수 값을 출력해라라는 이야기예요 이 printf 명령어의 구조도 여러분들 지금 기억하고 계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얘가 나오거든요 다음 장에서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명령어라고 하는 거는 언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어도 뭐라고 하는 언어의 공식이 있죠? 공식이라고 하면 문법이 있죠? 그런 것처럼 영어도 문법이 있어요 c도 마찬가지로 문법이 있어요 그래서 명령어가 먼저 나오고 가로 안에다가 내가 출력할 값을 넣는데 이 콧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앞에 쪽에는 단순한 문자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렇게 퍼센트 d 이렇게 하게 되면 십진수를 출력해라 뭐 여기에서 나온 값을 여기다가 출력해라 이런 이야기예요 인트 자료형의 크기는 4다 이렇게 출력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뒤에서 예제를 보면서 또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해가 안 되더라도 우선은 좀 뺍시다 진도를 자 산술 연산자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부호를 나타내는 단항 연산자는 더하기 빼기는 이왕 산술 연산자보다 우선순위가 높다라고 그랬죠? 이거 단항 연산자예요 그래서 이왕 연산자는 더하기 빼기는 곱하기 나누기 퍼센트보다 낫다 당연히 아시죠? 우리 여러분들 곱하기 나누기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 순으로 가는 거잖아요 요거는 같은 거죠 무슨 얘기 하시죠? 그래서 만약에 더하기하고 빼기가 같이 있다 그러면 더하기와 빼기 같이 있다 이러면 만약에 이거 빼기예요 요거 좀 지워서 봅시다 요렇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얘네는 순서대로 가잖아요 이렇게 그치? 앞에 있는 것부터 계산하고 가잖아요 곱하기 나누기도 마찬가지죠 우리 이거는 초등학교 때 배운 거니까 자 그래서 요렇게 된다라는 거 그랬을 때 여기에서 퍼센트 연산자는 나머지를 구할 때 쓴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기억하세요 출력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단순히 문자를 포함하는 거고 출력하는 거죠 이 십진수로 출력하라는 거예요 이 값을 그러면 7% 3 이렇게 하게 되면 뭐예요? 7을 3으로 나눠가지고 그때 나머지를 출력하라는 겁니다 3 2에 6 나머지는 1 그죠? 그래서 나머지는 1 이렇게 해서 그 값을 여기다 리턴해서 출력하게 된다라는 거 외워야 되는 거예요 자 다음에 시프트 연산자는 얘는 왼쪽으로 갑니다 왼쪽으로 하게 되면 그 값이 곱하기 2배가 됩니다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나누기 2배가 돼요 네 그렇게만 기억하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B A를 자 B라고 하는 변수는 A를 2번 2번 쉬프트 이동시킨 거예요 왼쪽으로 왼쪽으로 2번이니까 결국은 A는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2배가 됩니다 2배 A를 2번 곱한 것만큼 2번이니까 한 번 곱하고 그 다음에 요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것이 2라고 한다 그러면 한 번 가게 되면 한 번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4가 되고요 또 한 번 가게 되면 그거에 대한 2배 곱하기가 되니까 얘는 8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변수에 2가 들어있다면 요거는 2번 옮기라는 얘기고 됐어요? 한 번 쉬프트 할 때마다 곱하기 2배가 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뒤에 우리 소스 코드로 해가지고 출제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예제를 보면서 또 살펴보게 될 거예요 관계 연산자는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그래서 A라고 하는 P 연산자와 B라고 하는 P 연산자가 있을 때 자 A가 B 미만이다 또는 요거 차이는 아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요걸 A, B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자 A는 10 미만이다 혹은 A는 10 이하이다 요거 차이 아시죠? 자 10 미만은 어때요? 0에서부터 9까지고요 얘는요? 0에서부터 10까지죠 요거 포함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뭐 같은 거고 자 이거는 A와 B가 같다 뭐 A와 B가 다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는 요런 식으로 표현하죠? 부등호를 부정의 부등호를 쓰는데 C 언어에서는 요렇게 쓴다라는 거 이 표현 방법이 다른 것 뿐입니다 고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자 다음에 이번에는 비트 연산자입니다 자 M%라고 하는 애는 논리 곱을 이야기해요 요거 이제 시험에 나왔던 코드예요 A는 5 이렇게 되면 A라고 하는 변수에 5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B라고 하는 변수에 3이라고 하는 애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연산을 하게 돼요 C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요거를 연산해서 나오는데 자 A%B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잘못 들어간 것 같은데요 우리가 M% 나오는데 왜 이가 나왔을까? M%입니다 요거 지금 정오표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A, M%B 이렇게 하게 되면 얘네 두 개를 M% 한다는 거예요 AND, AND 논리 곱 근데 우리가 논리 곱이라고 하는 거는 논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참 거짓이기 때문에 이 지수로 변환을 해서 가게 됩니다 자 5라고 하는 것은 101 3이라고 하는 거는 0011 왜 이렇게 되는지 이건 아시죠? 우리 앞에서 보셨다시피 21248 우리 4비트로 표현한다고 했어요 BCT 코드는 그래서 만약에 5다 그러면 얘랑 얘랑 더하내잖아요 그래서 5가 나올 수 있는 거는 요자리 요자리가 1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지? 그래서 얘가 0, 1, 0, 1로 되는 거고 자 3이라고 하는 건 얘네 두 개를 2하고 1하고 더하면 3이 나오잖아요 그럼 0011 이렇게 되겠죠 00 여기 있네요 00 00 왜 안 써지냐 너? 1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AND라고 하는 거는 두 개를 곱하는 거예요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를 0, 1, 0, 1 그 다음에 0, 0, 1, 1 이렇게 했을 때 각각 한 자리씩 한 비트씩 곱하면 돼요 자 모두 다 1일 때만 1이 나오겠죠 그래서 결과는 여기에 1이잖아요 이거 여기 한 자리만 있으니까 1 이거 기억하세요 2진수, 10진수 변환하는 거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다 학교를 졸업하신 지 오래되신 분들은 저처럼 이해가 좀 안 되실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얘는 천천히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논리합이에요 논리합 논리합이라고 하는 거는 5화 조건을 씁니다 다시 한번 이거 어떻게 변환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이번에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를 7이라고 하고요 얘를 5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7을 만들려면 우리가 7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4 더하기 2 더하기 1 하면 되죠 그러면은 얘를 2진수로 변환하면 어떻게 나와요? 4, 2, 1짜리만 1, 1, 1이 들어가고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0, 1, 1, 1 이게 7이라는 얘기예요 십진수 7하고 같다는 거예요 자 다음에 이제 5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돼요? 얘랑 얘랑 더하면 4하고 1하고 더하면 5가 나오죠? 그러면 0, 1, 0, 1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0, 1, 0, 1 이거 왜 여기다 써놨냐고요?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진수로 표현을 하더라도 576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얘는 10의 0승 10의 1승 10의 2승이에요 10의 0승이 얼마예요? 1의 자리 10의 1승이 얼마예요? 10이죠? 10의 2승은 100이에요 그래서 1, 10, 100, 1000만 이렇게 가잖아요 오케이? 이제 2진수도 마찬가지예요 2의 0승, 1승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그 각각의 고육값이 있어요 그래서 고육값에다가 얘네를 더해서 변환을 하면 아주 쉽게 계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논리합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한쪽에만 1이 있어도 1이 나온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결국은 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다 이렇게 되니까 논리합이 되니까 1, 2, 4니까 7 나오겠네요 결과적으로 논리합을 하게 되면 자, 베타적 논리합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여기에 보시면은 베타적 논리합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앞에서 잠깐 간단히 보셨죠? 두 값이 서로 다를 때만 베타적일 때만 1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거 같죠? 얘네는 다르죠? 얘네 다르죠? 얘네 같죠? 그래서 이거는 1 한번 써보세요 1, 2, 4, 8 이렇게 되니까 얘네는 0이니까 곱해서 이거 곱해가지고 나오는 거잖아 없어지는 거고 4하고 2 더하니까 6이라고 하는 것이 A라고 하는 변수에 들어가게 된다 열나 어렵다, 그제? 전공생들도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시험을 아주 재밌게 출제하고 있어서 저는 어떻게 보면 사무자동화에서 이런 걸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이 있긴 있는데 아무래도 이 사무자동화가 지금 약간 논란의 거리가 있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다양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만 그런 걸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불안해하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논리연산자가 나와요 자, 얘는 논리곱이고요 얘는 논리합 그 다음에 얘는 부정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건연산자 시험에서 피연산자가 세 개 필요한 거 피연산자가요 이게 뭐여 지금 피연산자가 많아, 그지? 여기에도 이렇게 있고 그래서 유일한 사막연산자의 사막연산자가 바로 바로 조건연산자다 라는 이야기고 조건식이 참일 경우에 수식이 거짓일 경우에 수식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쪽이 뭐가 되는 거야? 우리 표현으로 보면 이거 좀 지우고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여기 보시면은 이 앞쪽에 있는 것이 이제 참일 경우 그 다음에 얘가 거짓일 경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조건식이 얘가 지금 A가 B보다 크냐 했을 때 얘가 참일 경우이면 그때 얘가 들어가는 거고요 자, 거짓일 경우 거짓일 경우 얘가 들어가는 거예요 A하고 B 중에서 큰 수가 결국은 얘가 여기 A하고 B 중에서 A가 크냐 만약에 맞다 그러면 얘가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형태가 표현이 된다라는 거 자, 할당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실 수 있는 애가 바로 이건 것 같은데 자, A는 B 이렇게 하면 어? A하고 B가 같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여기는 이제 A는 B 이렇게만 표현이 돼 있으니까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거예요 A는 예를 들어서 B 플러스 1 이렇게 했다면 이 뒤에 연산한 애를 A에다가 넣는다 할당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보통은 계산할 때 그렇잖아요 야, 3 더하기 1은 4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C 언어는 미국 애들이 만들다 보니까 야, 4는 3 더하기 1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을 바꿔서 우리가 쓰게 됩니다 이거 하나 기억하셔요 기본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실 수가 있었기 때문에 자, 다음에 그 다음에 플러스 는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는 B 이거는 다른 말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대소문자 구분해야 되니까 제가 A라고 쓴 건 잘못 쓴 겁니다 그래서 A는 A 플러스 B다 이런 내용이고 그러면은 마이너스 는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 A는 A 마이너스 B다 그러면 곱하기는 그 A는 A 곱하기 B다 이거 기억하세요 이거 출제된 적이 있기 때문에 코딩으로 자, 이거는요 나누기는 나누기다 얘를 압축해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연산자를 신기하죠 자, 플러스 는으로 했는데 보통은 이렇게 하면 길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A 플러스 는 B 이렇게 하면 아, 얘는 A는 A 플러스 B다 이 얘기를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이 뒤에 있는 애를 이쪽에다 넣는 거기 때문에 그냥 표현을 그냥 A 플러스 는 B 이렇게 한다 야, 이게 상식성으로 너무 어렵다, 그지?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게 되면 나머지 계산하는 거고 이렇게 하게 되면 쉬프트 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됐죠? 자, 다음에 이번에는 콤마 연산자예요 자, 성격이 동일한 자료형을 나열할 때 쓴다 콤마, 콤마, 콤마 자, 포인트 조작 연산자 단항 연산자고 이 에스터리스크는 변수의 내용을 의미한다 앞에서 보셨죠? M%는 변수나 배열의 주소를 나타낸다 자, 캐스트 연산자는 형이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 형태를 변환하는 연산자예요 자, 명시적 형 변환시에 사용되며 어떤 수식을 다른 데이터형으로 변경할 때 사용하는 게 캐스트 연산자다 자, C 언어의 관계 연산자를 사용하여 다음을 옳게 나타난 것은 그랬습니다 옳게 나타내시오 이렇게 돼야 되겠는데 자, A 이게 되겠죠? 자, 이거 느낌표입니다 이거 제가 잘못 그렸는데 이렇게 느낌표는 이렇게 됩니다 자, C 언어의 관계 연산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는데요 관계 연산자니까 크기 대소 비교잖아요 얘는 우리 나머지 계산하는 애였죠 자, C 언어에서 예전에는 좀 나왔었어요 연산자 우선순위가 오른 것은 단, 오른쪽에 마지막 연산자가 높은 거다 오른쪽 얘가 높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좀 암기를 해줘야 되는데 뭐 이걸 다 암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1번이 된다 문제 답만 기억하셔요 만약에 이 문제가 나온다면 자, 다음 C 언어 연산자 기호 중에서 우선순위가 가장 먼저인 것은 뭐냐 그랬는데 나누기입니다 나누기 얘가 제일 높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도가 꽤 오래됐어요 그냥 단순히 문제하고 답 정도로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얘를 다 하려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간단히 봤고 사실 이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은 문제의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애들이거든요 이제 나올 거거든요 근데 얘네들을 이번 포인트 있는 애들 알아야 다음 포인트에는 어려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좀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얘네 모르면 뒤에 있는 걸 몰라요 이거 할당 연산자도 모를 거고요 논리 연산자도 다 알아야 되고요 논리 곱하는 것도 다 아셔야 되고요 이 증가하는 표현 방법이거든요 사실은 이번 장에서 나온 것은 C 언어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어떻게 표현하느냐 어떤 명령어가 있느냐를 본 거기 때문에 얘네를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제일 어려운 C 언어의 마지막 코딩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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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